오늘 블루제이스는 4시즌만에 플레이오프 스팟 클린치가 걸려있는 경기였는데요. 그런 만큼 1번 토니 페르난데스의 1번 패치를 달고 왔습니다. 토니 페르난데스를 기리면서 그와 함께 플레이오프에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류현진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가 문제가 이렇게 제시가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갖고 와요. 저번 시합 리뷰에서 제가 많은 팬들이 류현진 선수뿐만 아니라 토론토의 투수들 중에 아무도 올해는 7회를 던지는 투수가 없다는 점에서 팬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많은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 류현진이 거기에 대한 해답을 또 보여줬죠. 그러면 더 이상 길게 끌지 않고 현지 시간으로 9월 24일날 펼쳐진 블루제이스와 양키즈의 시합 실시간 댓글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공평하려고 그러고 국뽕을 잘 안하려고 그러는데 1회가 끝나고 1회를 딱 3자범퇴로 마무리하고 류현진 선수가 마운드에서 내려와서 덕아웃으로 걸어가는 걸 보면서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전당 캐스터인 댄 슐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에이스 류현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을 딱 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전율도 조금 흐르고 전문가들은 통하는 게 있는지 제 기억으로는 김기자님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박마티네스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양키즈는 좌투수에 약하고 직구와 커터를 잘 사용해야만 양키즈 타자들을 잡을 수 있다. 물론 커브볼과 체인지업도 똑똑하게 써야 하지만 직구와 커터의 사용을 계속해서 강조했고 오늘 류현진 선수의 구속이 91마일이 넘게 찍히는 게 꽤 나오면서 지난 양키즈 전보다 구속이 빨라졌다는 거에 굉장히 흡족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류현진 선수가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르자 댓글창이 정말 난리가 났는데요. 댄 슐먼도 7회에 류현진이 올라가는 걸 보고 굉장히 상기되고 흥분한 상태로 해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7회까지도 무실점으로 마무리를 하자 류현진과 블루제이스가 해냈다며 이런 멘트를 했습니다. 다른 팀의 팬들도 물론 에이스에게 치료를 요구하지만 제가 토론토 팬들을 위한 변명을 하나 하면 토론토 팬들은 로이 할러데이가 기준입니다. 토론토 팬들 마음속에 에이스로 남아있는 로이 할러데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로이 할러데이는 7이닝은 항상 기본이고 8이닝에 완투까지도 밥 먹듯이 하던 선수였기 때문에 토론토 팬들이 생각한 에이스 에이스 오브 에이스 이 기준은 로이 할러데이고 로이 할러데이는 양키지랑 보스턴을 상대로도 굉장히 잘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토론토 팬들은 류현진을 에이스로 인정하고 로이 할러데이와 비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토론토 팬들도 이제 류현진 선수가 어떤 공을 잘 던지는지를 아는 것 같아요. 69 miles per hour curve 그리고 그 다음분은 show them the curve 그들에게 너의 커브를 보여줘 류현진의 커브볼에 대한 자신감 류현진의 커브볼을 양키지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되게 강하죠. 오늘 상대가 양키지라는 게 더 토론토 팬들을 흥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초반부터 오늘 류현진 선수 관련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요. 7회가 중요했었던 만큼 7회로 바로 건너뛰겠습니다. 7 뭐 말이 필요 없죠. 첫 댓글이 7 그리고 그 두번째 댓글은 fuck yeah 세번째 댓글은 7 beautiful innings thank you to you 그리고 그 다음은 100 pitch masterpiece 류현진 선수가 제가 알기로 딱 109를 던지고 내려갔죠. 그 다음은 o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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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밑에 분은 guys baseball is fun 이 밑에도 계속해서 댓글이 7이닝을 드디어 했다라는 거에 대해 댓글이 계속 달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보여드린 댓글은 이 이후에 팬들이 본격적으로 흥분하기 시작하면서 실시간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류 is easily the best pitcher jays have had since holiday 여기서 이제 holiday랑 price를 소환했죠. holiday보다 낫다는 말은 차마 못하고 holiday 이후에 가장 좋은 투수가 아닌가 price랑 비교해도 더 나은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플레이오프에 가기 위해서 반년을 price 렌트를 합니다. 그래서 price가 정말로 좋은 피치를 보여주고 물론 플레이오프에 가서 망했지만 시즌 중에는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게 이제 토론토 팬들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토론토 팬들은 price가 떠날지 않았는데도 price 유니폼을 정말 많이 사입었어요. 류는 war이 2.4고 price는 2.6이니까 근데 류는 60이닝만 던졌고 price는 74.1이닝을 던졌으니까 류현진이 한 3경기 정도 더 던진다면 price보다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페이스로 한다면 제가 위에 댓글만 보여 드려 갖고 사람들이 다 price 편을 드는 것 같은데 이 댓글이 밑으로 쭉 달리면서 류현진을 이제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기분이 좋은게 price보다 낫다 못낫다를 떠나서 로이 할러데이 저한테도 최고의 투수 중에 한명인 로이 할러데이가 드디어 류현진 댓글에 소환이 됐다는게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분도 많이 흥분을 했죠. 코리안 지저스 류현진을 코리안 지저스라고 부르니까 그 다음 분이 They should replace all the copies of 22nd Jump Street with 류 paste over the Korean Jesus statue 22nd Jump Street라는 코미디 영화가 있는데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이게 21st Jump Street에서 속편이 나온 건데 제 기억으로는 이제 수사 반장으로 부른 아이스큐브가 코리안 지저스한테 이제 기도를 하니까 체닝 테이텀이 그 사람은 코리안 지저스니까 코리안들의 소음만 들어준다. 너는 저쪽에 가서 기도를 해야지 뭐 그런 조크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류현진이 코리안 지저스니까 Jump Street에 코리안 교회에 나오는 코리안 지저스도 류현진으로 바꾸자. 예 많이 흥분을 한 거죠. 그 다음 분이 이제 말한게 더 웃긴데 류현진이 너무 쿨하니까 나는 류현진을 TV로 보는 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류현진에 비해서 쿨하지 못하다 뭐 이런 정도로 류현진을 막 떠받드는 거죠. 거기에 달인 댓글이 더 웃긴데 그 밑에 분은 나는 류현진을 그래서 존중하려고 류현진에게 해가 되지 않으려고 류현진을 스크린으로 못 보고 조그만 화면으로만 류현진을 보고 있어 그를 차마 못 보겠어 막 류현진한테 이제 후광이 난다 이거죠 이 사람들 얘기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댓글이 What a comment 니네 진짜 놀고 있다 뭐 이러면서 근데 본인도 What a comment라고 쓴 걸 봐서는 어느 정도는 독일을 한 거 같아요. 이런 댓글에 이르러서는 거의 댓글창이 류현진 찬양으로 거의 꽉 찹니다. 이것도 저는 재밌어요. 저는 NBA팬이기도 하고 야구팬이기도 한데 Is Ryu the new king in the North? Or are the Raptors the only team allowed to use that? 근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거는 King of the North에요. King of the North고 작년에 토론토가 NBA 우승을 하면서 카와이 레너드가 King of the North라는 신고를 받았죠. 이제 이분은 류현진도 그만큼 잘하고 토론토 선수니까 류현진도 King of the North가 될 수 있냐 아니면 Raptors만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고 Take it and make it ours 이분은 농구팬은 아니신 거 같죠? 가져와서 우리 걸로 만들자 저는 이 댓글을 보고 조금 놀란 게 할러데이 소환도 놀랬는데 이제는 카와이 레너드까지 소환시켜서 류현진을 King of the North로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분들이 약간 한국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 같은데 류현진 선수는 King of the North가 되면 안 되죠. 류현진 선수는 King of the South가 되면 됐지 King of the North는 절대 안 됩니다. 그죠? 다시 로이 할러데이를 소환하죠. 리우 is the best pitcher we've had since Doc. 저는 그렇게 프라이스를 높게 평가하진 않는데 토론토 팬들 사이에서 왜냐면 프라이스가 있을 시기에 플레이오프를 갔기 때문에 프라이스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즌 막판에 프라이스가 템파나 양키즈 상대로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 어린 토론토 팬들 기억 속에는 로이 할러데이 보다는 프라이스가 더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 같고 이제 30대 이후나 저같이 40대를 바라보는 그리고 40대 이후 토론토 팬들의 기억 속에는 로이 닥 할러데이가 좀 더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standing ovation for you 그러니까 기립박수를 쳐라 이거죠? 그리고 저는 이것도 웃긴데 젠슨 about to spend the entire off-season in Korea to create the perfect symbiosis 이거는 이분이 이제 젠슨이 항상 류현진이 나오면 나오니까 류현진이 젠슨 파트너고 젠슨이 류현진 파트너니까 올 시즌이 끝나면 젠슨은 한국에 가서 오프 시즌을 한국에서 보낸 다음에 류현진과 더 교감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죠. 젠슨이 만약에 한국에 간다면 야구선수가 아니고 케이팝스타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댓글부터는 그냥 막 나가는 거죠 그냥 막 말하는 거죠 야구하지 않고 한국에 길거리 음식들 먹고 해변에 가고 파티하느라 바쁘겠지 그리고 그 밑에 푸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비빔밥 젠슨 선수가 과연 한국에 올까요? 이분은 이분은 시를 쓰셨어요 Thank you, 류 For everything you do Without you We are poo 끝이 다 그 류, 두, 유, 푸로 끝나죠 해석을 굳이 하자면 류현진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에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해서 고마워요 당신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똥이에요 근데 이 시가 다음 분이 댓글에 쓴 것처럼 Beautiful Tear in my eye 너무 아름다운 시다 눈물이 흐른다 네 여기도 뭐 눈물이죠 Dude I'm rigid crying 이분도 울고 계시고 오렌지 벌드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제 볼티모어 팬이신데 볼티모어 팬들이 니네 류현진이 정말 잘하는구나 플레이오프에 가면 나는 니네를 응원하겠다 템파나 양키즈보다는 토론토를 응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분은 Wherever you play, he goes to the playoffs He's pretty much Russell Martin now 류현진이 가는 팀은 언제나 항상 플레이오프에 나가 마치 Russell Martin처럼 Russell Martin도 제가 알기로 팀으로 옮길 때마다 옮긴 팀들이 다저스, 피츠버그, 토론토 옮긴 팀들마다 다 플레이오프에 내보내는 걸로 유명하죠 류현진도 러셀마틴처럼 가는 곳마다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선수다 Holy fuck A J starting pitcher just went to 7th inning Be your choc 마지막에서 두 번째 댓글 아니 이럴수가 블루제이스의 선발투수가 7회까지 던지다니 맥주를 마시자 척이 이렇게 한 번에 원샷 맥주 원샷 그만큼 기분이 좋으시다는 거죠 맥주를 원샷하자 블루제이스 투수가 7회까지 던지다니 여러분 오늘은 요현진 선수가 잘해서 그런지 재밌는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 다 소개시켜 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쉽고요 포스트 시즌에 가면 더 좋은 댓글들 더 재밌는 댓글들 모아서 많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김강현 선수 실시간 댓글 리뷰를 정리하러 가겠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김강현 선수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